신상, 성대모사 신상, 성대모사 새로운 거 가져왔다고 신상 먼저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김병욱 선배님 성대모사로 난 김병욱 굳이 성대모사 할 필요 있어? 안면묘사 아니야? 오태식이 어 오태식이 금자씨 안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해 시작도 못하게 김병욱 박윤배 선생님 음삼이 음삼이 박윤배 선생님 젊었을 때가 똑같아 흑백사지 완전 상엽이 신상 뭐 있는데 그러면? 주한이는 성대모사 주한이가 갖고 왔겠지 나는 범죄도시 영계상 형 장첸 장첸 이동해 장첸 하지마라 하지마 이틀야 X끼야 하지마 이틀야 X끼야 하지마 이틀야 X끼야 야! 범죄도시 왜 저만하고 있어? 왜 저만하고 있어? 왜 저만하고 있어? 왜 저만하고 있어? 야 다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모르겠고 몰랐어 그냥 그럼 내가 범죄도시 하나 더 내가 범죄도시 하나 더 그 옆면 깡패 중에 머리 이렇게 팍팍 하시는 오 오 내 아입니다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그리 안 겁니다 왜 저만해? 왜 저만해? 왜 저만해? 감쪽같아요 내 아입니다 뭐가 아니야 뭐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아니야 X끼야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한 겁니다 흔들어가지고 모르겠다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그리 안 나온다 유티도 애한테 막 그러니까 하지마 좋아 좋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